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있는 아리랑 리치를 타기 위해서 지금 신물 4절 앞에 왔구요 리치 사냥이라서 조금 힘은 들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불 4 절 내를 지나고 있구요 다리를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신불 4 절 입구에서 약 500m 정도 올라왔구요 올라오면 이렇게 임돗길과 만나게 됩니다 어 임돗길 옆에 보시면 이정표가 나오거든요 이중표 방향대로 오로막길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영 축산 되어 있죠 저쪽 방향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처음 원래 계획은 에베로리지 타고 이렇게 오를 예정이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. 그래서 일단 근강폭포 쪽으로는 오르진 않고요. 우앱길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. 지금 있는 곳은 다시 이제 압릉이 시작되는 구간이고요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안 떨어지죠. 바위 위에 지금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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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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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